사랑이란 무엇인가요? 큰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보처럼 빠져버린 사랑 못나기 좋게 불어소서 우리의 강렬에 이 세상에 사랑보다 어려운 마음은 없다 지금 이 세상에 미달을 보러 다 슬픈 마음은 없다 지금 바보처럼 빠져버린 사랑 못난 천천히 불어소서 우리의 강렬에 사랑이란 무엇인가요? 사랑이란 무엇인가요? 바보처럼 빠져버린 사랑 못난 천천히 불어소서 우리의 강렬에 불어소서 우리의 강렬에 이 세상에 사랑보다 어려운 건 없다 지금 이 세상에 미달을 보러 다 슬픈 건 없다 지금 이 세상에 미달을 보러 다 슬픈 건 없다든 아멘